이 사람은 피인도성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소녀같이 생겼는데 왜 피인도적이라고 하시나요? 소녀 때도 상대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리우치 노리코 백신 담당상 보통 삼성위원은 많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데 이 사람도 오크보 도시미츠의 후손이에요 오크보 도시미츠가 아닌 건지 모르시죠? 들어오는 분 같은데 그러면 사이고 다카모리는 들어봤죠? 메이지 정부를 그러니까 그때 메이지 정권을 만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오크보 도시미츠, 사이고 다카모리 또 한 사람이 기도 다카요시 이 세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삼거리라고 하는데 그 오크보 도시미츠 쪽의 혀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호리우치 노리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 화족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화자의 화족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불렸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현재는 후지키라는 일본의 천철, 사철이라는 것이에요 키오비 운영하는 천철, 후지키 사잔프인이에요 굉장히 부자네요 네,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것을 했어요 소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악휘 같은 국개의 언어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이 백신 담당사이 되면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018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로반식개혁관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동시간 제한을 졸업시키는 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시간, 일본은 48시간 기본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졸업이 됐고 몇 시간이나 잔업시켜도 잔업수단이 나오지 않는 이런 법이었거든요 일본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래요 한국보다 욕해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것을 강행 처리했어요, 자민당이 그때 여당 의원들에게 강행 처리를 촉구하는 호리우치 의원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춤을 췄어요 그 별명을 그래서 과로사 춤 건주였어요 왜냐하면 과로사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되었던 단지 상황이 좀 있었어요 과로사한 사원들의 유족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판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앞에서 곤충곤충 뛰면서 춤추는 호리우치 가족이 과로사한 유족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리우치의 춤 그리고 법안 강행 처리를 눈앞에서 지켜본 사실이 있습니다 착잡한 표정들이네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더 소란스럽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는데요 일본인들이 너무 참는다, 쓸데없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SKL님은 제정신인가 싶네요 저런 사람이 백신 담당상이라니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사포유지TV에 이기냥일리진실 전어머님은 한국 같으면 시위하고 난리 나요 쫓아내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한동안 과제가 되어도 또 잊어버려 이런 게 다 TV에서 중계됩니다 그게 중계가 되는데도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ение 중계 Yeti 이 시간에 대한 수심이 조금 더 어려워 2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한 수고한 당황을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는 상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수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냐면 그래서 날씨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거 많이 한 편이네요 그래서 보통은 아름다운 적een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정말 normale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leans이,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